안녕하세요. 지리산산야조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조기는 들깨잎을 닮았는데 들깨잎은 초록색인 반면에 차조기는 자주색빛을 띕니다. 그래서 자주색빛이 도는 풀이라고 해서 양명은 자소엽이라고 하고요.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한 약초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약으로 쓰고 또 식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들깨씨앗 같은 그런 자잘한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야생에서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집 뒤에 밭가에 밑폭이 심어놨던 것들이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별도로 씨앗 파종을 안해도 이렇게 발화가 돼서 빽빽하게 굴락을 이루고 자라고 있습니다. 자소엽은 어떤 병의 약으로 쓰냐 하면 성질이 따뜻한 약초이다 보니까 차가운 기운이 몸에 침입을 해서 오한, 발열이 일어나는 그런 증상을 치료하는 데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 증상이라던가 또 위액 분비 촉진을 해서 식욕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제 이 차조기 속에는 리놀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리놀산이라는 성분은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통작용이라던가 진정작용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근위 또 인효작용 기침에도 약으로 쓰고요 이제 차가운 성질의 물고기나 게 같은 그런 해물을 매운탕을 끓여 먹거나 조리를 해 먹고 식중독이 생기는 걸 방지해주는 그런 약효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생선 요리하는데 필수적으로 넣었던 요리 부재료입니다. 이제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하고 냉동, 냉장시설이 발달해가지고 육지 내륙에서도 언제든지 싱싱한 생선을 먹을 수가 있지만 옛날에 냉장시설 발달하지 않고 교통 불편해가지고 바다에서 잡은 생선이나 개를 육지까지 팔러 오면 오는 도중에 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사서 이제 조리를 해 먹고 식중독이 생겼을 때 설사가 나고 할 때 그런 때 이제 이걸 달여 먹으면은 잘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아예 이 잎을 잘게 썰어서 그 생선 요리 한 데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선 조리를 해서 먹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자소엽 잎을 부드러운 잎을 쌈을 싸서 먹고 또 물고기 회 먹을 때 덜깨 잎에 싸먹는 것처럼 이 잎을 자소엽 잎으로 싸먹어도 아주 향기도 좋고 식중독 예방도 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튀김을 튀겨 먹거나 또 찹쌀포를 끓여서 잎 양쪽으로 발라서 말린 다음에 그걸 이제 식용유에 튀겨서 반찬으로 먹는 부각을 만들어도 좋고요. 또 그런데 이제 이 자소엽은 잎만 부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덜깨 열매 송이처럼 이것도 같은 형태의 열매 송이가 맺힙니다. 그럼 그 열매 송이체 열매가 완전히 익기 전에 따가지고 찹쌀포를 발라서 말려놨다가 식용유에 튀겨서 가는 소금 같은 거 맛소금 같은 거 뿌려서 먹으면은 아주 바삭바삭하고 향이 좋은 밥반찬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중국 맥나라 때 본초광목을 쓴 이시진이라는 그 의학자가 중국 대륙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약초 효능 같은 거 그런 거 연구하고 수집을 할 때 어떤 바닷가 마을에 갔더니 젊은 청년들이 개를 잡아와서 쪄 놓고 그 개를 서로 많이 먹겠다고 다툼을 벌이면서 이제 개를 먹었는데 찬 성질의 개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서 막 식은 땀을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 자소역을 달여가지고 먹이고 병을 치료해준 그런 옛날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부드러운 이 잎을 따가지고 그늘에 말려서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보관해놓고 이제 이게 억세지거나 겨울에 이게 없을 때는 그 말려서 빻아놓은 가루를 대신에 활용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시골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약초입니다. 이제 우리 선조들은 정보산림경제라던가 해동죽지라는 책에 보면은 이걸로 떡도 만들어 먹고 또 말려서 차도 끓여 마시고 그렇게 이용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본에서는 매실장아찌를 이제 우메보시라 그러는데 우메보시 장아찌 담을 때는 피리 이 자소역 잎을 같이 넣어서 만든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들깨잎을 닮은 자색빛이 나는 차조기 자소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